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를 다니며 생명을 아버지하라며 뒷천장하여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는 문화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뜻은 이 나라를 정말로 아버지하는 진리대로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우리 하나하나의 요원들을 바로 세우는데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로다 기여기는 귀한 종들 되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를 맡은 우리 총회장님 또 우리 서기 목사님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순서위에 하나님께서 온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표회장 아버지 정말 이용은 총회장 대표 총회장님을 주님 사랑하시고 이 세계보금화의 주역을 세워주셔서 온 세계만방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순방 중에서 오니 그곳으로 성능의 불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총회장님 말씀이 아버지 능력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건강을 향하여 주님의 축복된 귀한 말씀드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석한 아버지 주의 종들 위해 정말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축복된 우리의 기업 나의 나라 아멘 아멘